하나님의 말씀은 장세기 48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요섭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이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이 머리에서 문하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대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문하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문하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섭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라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이 순에서 배아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소위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금요 모임이 저녁 시간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 영아 유치부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금요 모임이 저녁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 작년부도 금요 찬양 예배가 7시 반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찬송 부르기를 즐겨하시는 분들 또 하나님께 마음껏 소리 높여 부르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금요 찬양 예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인데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문하세와 에브라임이었어요. 누가 장남입니까? 문하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차남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 데리고 나올 때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을 하려는 아버지 오른손 쪽에 문하세를 들이밀고 그리고 아버지 왼손 쪽에 에브라임을 들이밀습니다. 장남이 더 축복을 받아야 된다. 요셉의 심산이었어요. 오른손은 성경에서 항상 권능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성천하셔서 하나님 어디에 앉아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십니다. 우편의 의미는 권능의 의미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손자들을 할아버지에게 복을 받게 할 때 장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문하세를 아버지가 축복하시는 오른쪽 손에 대고 그리고 차남이었던 차자였던 에브라임을 왼쪽 손에 이렇게 들이밀었는데 할아버지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축복하지 않고 어떻게 축복했어요? 이렇게 손을 바꿔가지고 아니 또 왜 갑자기 손을 바꾸셨는지 아버지가 이렇게 양손을 바꿔서 에브라임 쪽에 우수를 오른손을 두어 축복을 한 겁니다. 이것을 보고 아버지 요셉이 아버지 이쪽이 장자고 이쪽이 차자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도 한다. 나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돼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래서 야곱이 문하세보다 에브라임을 더 축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야곱이 쌍둥이 형제로 이삭에게 태어날 때 이삭과 리부가 가정에 태어날 때 누가 더 형이었어요? 에서가 쌍둥이 형이었고 그리고 야곱 당신 자신은 차자였단 말이죠. 누가 더 많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이 축복을 더 많이 받았어요. 자기가 차남이어서 이렇게 차남 편애가 있었는가 그것은 인간적인 추측일 뿐이고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에브라임과 문하세의 후손들을 보면 누가 더 강성한 집화가 되었습니까? 에브라임이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열두 집화가 형성되어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이루게 되었을 때 남한국과 부강국의 왕국 분열이 역사해서 남한국의 가장 중요한 집화는 어느 집화였습니까? 유다 집화였어요. 그래서 남한국을 유다 왕국으로 명명하게 되었죠. 반면에 부강국 열 집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집화는 어느 집화였습니까? 에브라임 집화였습니다. 그래서 남북 왕국 분열 시대에 남한국을 유다라고 하고 부강국을 이스라엘 혹은 에브라임이라고 명명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부강국 중에 열 집화 중에 하나가 문하세 집화가 있기는 했지만 에브라임이 훨씬 더 강성하고 큰 집화가 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야곱이 축복하면서 예언했던 말씀 그대로 그 이후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야곱이 축복하는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이 전제하시니까 장차 이루어질 에브라임과 문하세 집화의 그 강성함을 미리 아셔서 야곱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야곱이 입을 통해서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에브라임은 강성하게 되고 문하세도 한 집화를 이루긴 했지만 에브라임만큼은 되지 못한 것이었을까요? 전자입니까? 호자입니까? 전자 호자를 너무 길게 얘기를 해가지고 뭐가 맞는지 가물가물 그게 그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이겁니다. 지금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 예언은 예지의 말씀인가 예정의 말씀인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셔서 예지의 말씀으로 주신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이 예정의 힘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그 이후에 실현된 것인가 전자입니까? 호자입니까? 답이 두 개가 나오네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이 그렇게 질문하시면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예지와 예정 그것은 사실 함께 가는 겁니다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셔서 이루시는 거죠 예지와 예정은 인간이 머리로 우리 지성으로 그렇게 따지고 구별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는 예지와 예정이 함께 갑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아신 대로 정하셔서 이루신다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예지와 예정이 한 구절에 들어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스 8장 29절 말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스 8장 29절 말씀에 예지와 예정이 함께 나타납니다 로마스 8장 29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250면 신약 성경 250면 제가 말씀드리는 페이지는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몇 페이지 이렇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스 8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이 형상을 범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예지가 뭐로 나타났습니까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아심이 바로 예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예정이 뭐라고 나타나 있죠 예정이 뭐라고 나타났습니까 미리 정하셨으니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신 것이 예정이죠 하나님께서 조화 여러분을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마다들 우리 주 예수에서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미리 정하셨어요 말씀 아닙니까 29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미리 아셨는가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만인가 아니면 창세전인가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리 아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이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은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그대로 실현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이시죠 그래서 지금 야곱이 요셉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그의 입에서 나왔던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은 장차 이루어질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파의 형상을 미리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예언의 말씀에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무엇이 있다 했습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말씀 자체 예언의 말씀 예언이라는 말이 맡길 예자의 말씀한 자 또는 미리 예자의 말씀한 자 예언자를 선지자라고도 하죠 미리 안다 하는 뜻으로서 그 예언의 성경적인 본래적인 의미는 맡길 예자 하나님께 말씀을 맡아서 지금 야곱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 안에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예지와 더불어 장차 일어날 일들의 형성 장차 일어날 일들의 시련을 정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어서 지금 야곱이 자손들을 축복하며 했었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와 같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세대를 뛰어넘어서 시대를 뛰어넘어서 몇백년 몇천년 후의 시간 간격을 뛰어넘어서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의 순환과 부활 그 모든 사건들이 수백년 전에 예언의 말씀에 나타나 있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지와 예정된 대로 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통해서 다 실현이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해 주실 때 약속을 주실 때 그 언약을 주실 때 과연 그것이 그대로 될까 나는 반신반의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시공을 졸하여 반드시 성취되고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은 우리가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다시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와서 장세기 49장 48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지금 야곱이 모든 자손들이 지금 애국 땅에 내려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너희 조상의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것도 역시 예언의 말씀인데 이 예언의 말씀이 그 이후의 역사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성취되었잖아요 7회급의 역사 가난 땅의 진입 다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정말 시공을 초월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좀 더 주목해보자는 것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언젠가는 야곱처럼 죽음의 병상에서 자선들에게 말을 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나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마감이 아니겠는가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사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자선들을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다 내 손으로 다 아이들을 만들려고 하고 키우려고 하고 길들이려고 하고 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로 깨닫게 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제가 이 예언을 한번 여러분을 향해서 이 예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께 새벽 예배 드리러 나오셨는데 제 예언입니다 앞으로 백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 예언이 맞을까 안 맞을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좀 아브라함처럼 175세까지 사시는 분들한테는 안 맞을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백년 후에 여기에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앞으로 그 언젠가는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언젠가는 더 이상 이상의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우리 자손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자손들을 맡기시고 여러분의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그 모든 무거운 짐도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너희를 유호하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루시고 내 열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열을 정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또 언제 내가 죽게 될지 알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길을 다 주님께 맡기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사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도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갈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 그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맡기고 의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 섭리 가운데 살아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손길에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맡아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저희가 믿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의 간치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랄 남가주 미랄 선교단의 이종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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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